안녕하세요. 마음치유 수업을 맡은 김홍근입니다. 오늘은 제4강 공부를 하겠습니다. 3강에서 마지막에서 도교 신선인 장과로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사랑하는 화가인 단원 김홍도 선생의 그림입니다. 이 도교 신선 장과로는 하수호를 어느 동자를 따라갔더니 큰 하수호가 있어서 그 하수호가 동자로 변해서 나타나서 그걸 따라가서 그 하수호 요리를 이렇게 먹고 신선이 되었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선이 되고 난 뒤에는 항상 저렇게 나기를 거꾸로 타고 다닌 거죠.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돈은 반대쪽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자기랑 가까이 있다. 자기 내면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지난 3강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톨레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톨레가 서양인인데 부타를 아주 존경했어요. 그래서 부타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부타는 깨달음을 번뇌의 소멸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선한 게 열반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니르바나. 그러니까 니르바나의 본래 뜻이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란 무엇인가? 번뇌의 소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익어 있는 우리 용어로 쓸 때는 그냥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다가 이 말을 서양인들은 개념으로 안 쓰고 이렇게 번뇌의 소멸. 이게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와닿지 않습니까? 왜죠? 부타는 깨달음을 번뇌의 소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정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 좋으세요? 저도 너무 좋아요. 다시 말하면 부타는 깨달음을 마음치유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이죠? 저도 이 정의를 좋아해요. 깨달음 그러면 너무 높아요. 그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가 번뇌의 소멸 이게 깨달음이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렇죠? 더 이상 번뇌가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게 또 아주 톨레의 통찰을 우리가 보십시다. 번뇌가 소멸했어요. 더 이상 번뇌가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이것도 근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번뇌가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치유의 완성은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이루어지려면 마음이 치유되어야 돼요. 이게 같이 일어나야 돼요. 한쪽만 있고 한쪽이 없으면 좀 미완성입니다. 그렇다면 번뇌가 없다면 무엇이 남느냐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대목을 보겠습니다. 근본 질문. 근본 질문. 여러분 항상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분이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문 잘하는 사람이 제일 반가워요. 저는 살아가면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반가워요.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재 자기의 고민을 말하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허황된 이상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굉장히 허황된 질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분을 만나면 아주 반가워요. 이 근본 질문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질문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이 인간의 문제는 특정한 답이 있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서 풀립니다. 이 말 이해 되세요? 음미해 보세요. 인간의 문제는 답이 있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지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지금 근본 질문은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답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이런 것을 근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계속 음미하면 인간은 성숙해져요.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번뇌가 소멸되었을 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지금 제 말을 한번 음미해서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념의 놀이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생각하지 않을 때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죠. 맞습니까? 이런 저런 것을 배우면 여러분 배운 내용이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생각이죠. 그러니까 배워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돌아보셔서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톨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멸하는 무수한 생명체들 너머에는 영원한 오직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영원한 오직 하나의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여지는 현상은 다 달라도 보는 본질은 하나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검은색으로 보입니까? 다 아닌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검은색에서 투명한 것으로 이렇게 다 변하지만 보는 것은 지금 같은 것이 모든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초월이면서도 삼라만상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참 신비예요.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주제가 계속 본질과 현상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본질과 현상이라고 할 때 어느 생명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계는 한 개의 온 생명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은 개인으로서는 낯생명이라고 한 개 생명인데 지금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과학 철학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해되지요? 온 생명은 하나고 낯생명은 많지요. 그렇죠? 낯생명은 현상이고 온 생명은 본질이다 이 말이죠. 하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깃들어 있고 그 하나의 생명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주목 여러분 주목 우리가 현상밖에 못 볼 때는 낯생명으로 보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본질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본질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아무개, 남자 이것은 낯생명에 속하는 거죠. 현상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본질을 한 번 깨뜨려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금모양은 현상이지만 일구수, 일투족이 전부 다 온 생명이 본질이 낯생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깨달은 분들은 김아무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비어있어요. 자기는 텅 비어있고 우리 동양에서는 무하라고 그러죠. 텅 비어있고 사실은 하나의 생명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영주 부석사로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되면서도 아름다운 건물이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이 있죠. 무량수라는 말이 무량한 수는 생명수자 목숨수 영원한 생명 무량수전 영원한 생명이 계시는 집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말 있잖아요. 무량수전 배흘린 기둥에 기대서서라는 참 좋은 책이 있었지요. 누가 지금 나를 통해서 말을 하는가 현상으로 보면 김아무개가 말을 하지만 본질을 보면 무량수께서 영원한 생명이 나 생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전만 그렇습니까?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가 현상에서만 살다가 본질을 알게 되면 우리 스케일이 커져요. 나는 동시에 나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러면 이 둘이 함께 있는 항상 이 둘이 조화롭게 이렇게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국이 커지고 자이언트가 됩니다. 아주 거인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 치유한다 그 완성은 깨달음이다. 그럴 때 개체로서의 마음이 치유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체로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톨레의 이 메시지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 아까 근본 질문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입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은 현상에서 벗어나면 나는 누구입니까? 생명이 한 개의 생명이 지금 나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듣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한 개의 생명의 춤을 우리가 함께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라이프 이즈 리빙 유 자, 이 순간 지금 어느 교토에 절에 단별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이 순간 생명이 당신을 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사는 것과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과 다르지요? 그죠? 내가 살 때는 온갖 문제가 생기지만 생명이 산다 그러면 생명이 나를 통해서만 사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족처럼 한 개의 생명에 우리가 서로 서로 형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이것이 사실은 진리라는 거죠. 본래 이렇다는 거죠. 본래 이런데 우리는 본질을 모르고 현상에만 빠져 있어서 한 명 한 명이 다 서로 간에 분리되어서 따로따로인 줄 알고 갈등을 일으키고 좋다 나쁘다 하고 취하고 버리고 하는 이 갈등 속에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개체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개체의 고통을 개체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다 서로 싸우니까 개체의 고통은 우리가 현상으로서는 개체지만 본질로서는 한 개 생명이란 것을 깨닫고 본질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러려면 우리가 좀 커져야 됩니다. 가슴이 마음이 열리고 좀 그릇도 커지고 재밌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또 보고 사진을 잘 찍어봤습니다. 자 에카르 톨레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이 정지되었을 때만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못 깨닫고 있는 거죠? 현상은 알고 있어요. 본질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본질을 못 깨닫는가? 생각 현상에 속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이 먹구름이 되어서 우리의 본질인 이 태양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비 오는 날 태양 안 보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대목에서 왜 갑자기 만의 한용훈 시인의 시가 생각나죠? 알 수 없어요. 이런 시가 있지요. 여름 장마철에 먹장구름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먹장구름이 살짝 살짝 그치고 푸른 하늘이 드러난다. 그런 말 그런 19절이 있죠. 푸른 하늘이 누구의 얼굴인지요. 알 수 없어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구름은 현상이고 푸른 하늘은 본질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 본질을 알 수 없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지되었을 때만 구름이 거쳐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고 강렬하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깨어있다 이거예요. 이 순간 현재죠? 맞습니까? 내가 이 순간 우리의 의식이 현재로만 돌아와서 현재에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생각이 사라진다 이거죠. 지금 먹장구름이 흩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현재에 강렬하게 깨어있을 때 현재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러면 생각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내가 이렇게 있다는 서양인들은 이것을 현존감 이라는 말을 써요. 현재 존재한다는 감각 음미해 보세요.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 여러분이 생각만 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렇게 있으시죠? 이 순간에 이 순간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죠? 이 감각이 깨달음의 입구예요. 이것이 강해지는 것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있음의 상태에 활짝 깨어있으면서 지금 이러한 내가 지금 있다고 하는 이런 상태에 활짝 깨어있으면서 그 느낌 깨어있는 느낌 그 자각 그 알매에 머무는 것이 밝은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미가 되시나요? 조금 긴 문장이지만 워낙 중요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우리 동시대에도 깨달은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갈까? 깨달은 분들은 영성이 충만한 분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실까? 궁금하지요? 이 상태예요. 현재에 완전히 깨어서 현재를 만끽하고 있는 현재를 만끽하면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옛날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스승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애기에게 저도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잡니다. 했더니 꿀밤을 탁 이렇게 때리시면서 이놈아 나는 배고플 때는 밥만 먹고 졸릴 때는 잠만 자는데 너는 밥 먹으면서도 온갖 그 생각 속에 잠자고 꿈을 꾸고 잠자면 꿈이고 깨어나면 생각이라는 꿈속이고 이걸 못 벗어나고 있는 것 하고 그걸 벗어나서 아무 일 없이 온전히 깨어서 재밌는 것은요 깨어나면 일이 없어요 완벽하니까 바라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배고프십니까 혹시 배고프시면 나중에 떡 하나 드세요 저 밖에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고프시다면 조금만 참으세요 참을 수 있죠 별로 문제 아니죠 추우십니까 아니죠 지금 옷은 충분히 따뜻하게 입고 계시죠 그러니까 의 식 옷과 식 음식과 주 따뜻하지요 이 공간이 맞습니까 지금 이 순간 깨어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없지요 의식주 옷이 있고 음식을 우리가 먹었고 그리고 이 공간이 아늑하고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정말로 인생은 간단하거든요 현재 깨어있으면 필요한 것이 없어진다 왜 없어지느냐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나면 필요한 것이 있고 남과 비교해서 인데이 없니 뭐 아파트값이 얼마고 주식이 올랐니 내렸니 이런 온갖 소리를 하게 되지만 그 한 생각이 없으면 지금 이 순간 모자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 스승들은 항상 그만하셨어요 돌아봐라 지금 너한테 뭐가 부족하냐 너한테 지금 뭐가 부족하냐 정말 돌아보면 부족한 거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본질이 여기 있는데 본질이 여기 있는데 자기 내면에 있는데 같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밖으로 찾는 것은 이상의 속은 거예요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이것을 현존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철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소상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부모님과 선생님과 또 온갖 주변 사람들 사회의 가르침이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뭔가 이상을 이상을 정해놓고 열심히 추구해야 되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어지간히 본인이 깨어있기 전에는 이 교육으로부터 세뇌당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고 청춘이 왜 아파야 돼요 뭐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뭔가를 이상을 정해놓고 막 돌지나서 뛰어서 성취하는 삶을 살아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서점에 가보세요 처세설의 책들이 가득 차 있어요 모두 다 지금은 실패고 현 시대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이상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뛰어가도록 우리를 다그치는 이 사회 분위기 지금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더 그런 거 아시겠죠 지금 우리 사회는 고통의 정폭 장치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과류라고 한 신선은 낙이를 거꾸로 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스톱 제발 스톱 멈춰서 바라고 그 자리에 이미 목표하는 것이 있다고 그런 메시지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본질을 그러면 이 공부가 좋은 건 그거예요 관념 놀이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철두철미하게 여러분께 어떤 지식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확실한 본질 그게 뭐냐 이걸 같이 지금 느껴보자는 거거든요 이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질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기대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부르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타겟이 뭐냐면 현상은 알아요 현상은 알지요 소리가 다 현상이죠 생각, 감정 우리 육체 다 변합니다 그죠 이건 우리가 알아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텅 비어 있으면서 깨어있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본질을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마음이 치유되려면 이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재발해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들의 본질이 확인되기 전에는 그 현상 속에서는 아무리 치유해도 덧나요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완성되는가 본질을 확인할 때 그때 완성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자 우리의 본질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다 기대 되십니까? 제가 부르면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네 한 번 더 여러분 네 네 한 것이 뭡니까? 지금 간단한 질문이죠? 너무 간단한 질문이죠?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을 한번 들었다가 들었다가 내리세요 지금 손을 들었다가 내린 게 뭡니까? 지금 선생님이 내 의식입니다라고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내 의식이 뭐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현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저는 현상을 묻는 게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데 본질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형상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 여러분께서 예 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예 한 것이 뭡니까? 하고 물었죠 그러면 여기서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마음입니다 혹은 의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마음이나 의식이라는 말은 현상의 현상의 관념을 말합니까 아니면 실제를 말합니까 현상의 관념이죠 다시 말하면 말이죠 말이 실제는 아니죠 지금 여기 유리컵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리컵이라고 하는 말은 관념이죠 개념이죠 실제 유리컵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치우고 이거를 치우고 유리컵입니다 유리컵에서 물을 마십니다 해봤자 갈증이 사라지지 않죠 실제로 마셔야 갈증이 사라지죠 이렇게 맛있는데 마셔야 알잖아요 다시 말하면 본질도 마셔야 알아요 본질이다 마음이다 의식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림 속의 떡이에요 실제로 먹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만 더 의식입니다 그러면 의식이 뭡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으면 그것이 곧 말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물을 마셔보는 것처럼 이 물을 마셔서 차고 더운지를 직접 알거나 아니면 꽉 막히거나 모르겠거나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대부분은 여러분 대부분은 막혀 있어요 무엇에 막혀 있는가 생각의 벽에 막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 치유를 하겠다 내 마음을 치유하겠다 그러면 내가 어디가 아픈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굉장히 우리를 뺑뺑 돌리죠 여기 가서 뭐 검사해라 뭐 피검사해라 소변검사해라 뭐를 해라 뭐 찍고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병명을 알아내려고 원인만 알아내면 약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명 알아내기까지가 힘들어요 마음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치유도 우리들의 병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가 왜 생각이 많은가 왜 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이걸 없앨 수가 없는가 그 원인은 지금 여러분 예 예 한 것이 뭡니까 했을 때 이 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스스로가 일단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럼 왜 모르는가 생각의 벽에 막혀 있어서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지금 생각의 벽에 막혀있고 막힌 채로 산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거의 대부분의 99%의 사람은 자기가 지금 생각의 벽에 막혀있는 줄 모르고 살다가 그걸로 그냥 끝나죠 그럼 이걸 치유하려면 나의 지금 원인이 생각의 벽이 막혀있구나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뚫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치유를 해서 깨달으려면 생각의 벽을 뚫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부르고 통하거나 막히거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통한 사람은 어떨까요 통한 사람은 끄덕끄덕 끄덕끄덕 음 음 이거 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닭 쫓던 개 개처럼 지붕만 바라보고 멀끔 멀끔해서 뭘 말하지 꽉 막히거든요 제가 질문을 계속 던진다 그러면 점점점점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조금 답답하시다고 느껴지시면 좋은 인연이에요 답답한 것이 생각이 막혔다는 증거예요 그 답답함을 뚫어야 돼요 이것은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뚫는 거예요 뚫는 방법은 나오니까 이제 같이 공부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이대로 살면 죽을 때까지 답답한 채로 해결 못하고 죽어요 인생이 뭔지 자꾸 태서형 인생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하고 자꾸 답은 없고 이렇게 외치다가 그냥 가는 거고 이걸 뚫으면 소쿠라테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소쿠라테스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걸 안다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이 사실 막혀 있다는 사실 내가 육아는 떴지만 심아는 닫혀있다는 이 사실을 자각해야지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자 톨레가 설명합니다 우리의 현존감을 앗아가는 것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깨어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이 평화를 우리들의 평정심을 앗아가는 것은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쉽게 빼앗기나요 아니면 잘 지키나요 잘 빼앗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알아야 돼요 이거를 왜 고통스러운가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생각을 나라고 여깁니다 특히 톨레가 지금 서양인들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서양인들은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인들한테 괴로움의 원인은 생각이 많은 거고 그리고 묘하게도 우리는 생각을 나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을 멈출 수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이것도 말 되나요 여러분 쉽게 생각을 멈춥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 치유의 핵심은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이해 되시죠 다음에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아상이 만들어집니다 생각을 모아서 나라고 해요 그 생각을 나라고 하는 것을 아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에고 에고 아상 자 아상은 덕지 덕지 아닌가요 그쵸 그 아상은 참 덕지 덕지 하고 초라하고 좀 누추하고 좀 지저분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 현상들이에요 현상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나가지 않는 이 깨어있는 이 본질 이것을 발견하자는 뜻이죠 진정한 나는 진정한 나는 생각이 사라졌을 때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이 말도 이해되시나요 지금 전체의 포인트가 생각이라는 데 있어요 생각에 속으면 가짜를 생각을 나로 알게 되고 착각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없으면 고요하잖아요 이 고요한 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의 고요한 세계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마음치유는 타겟이 딱 하나지요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어떻게 그 생각을 항복받는가 이 말 이해되시죠 어떻게 그 생각을 항복받는가 이게 우리의 주제입니다 다음에 참 재미있는 거죠 지금 톨레는 서양인이니까 이 말을 다 알거든요 서양인들은 이 말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근대를 시작한 철학자인 데카르트가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대한다 들어보셨죠 재밌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각을 해야 생각의 내용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의 내용이 있어야 나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 그 생각 위에 그 생각 위에 이분법의 세계가 건설되는 거예요 생각은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생각은 항상 좋다 나쁘다를 나누어서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은 이 세계를 분리해서 서로 간에 취하고 버리고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과정에서 나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취하고 버리는 주체로서의 나 이게 생각하는 나라는 거죠 그런데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를 만들고 근본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은 순진하게도 톨레의 통찰을 보세요 하지만 그는 가장 기본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어떤 오류나 어떤 오류인가 생각을 자기 존재라고 착각한 것이죠 이 말 이해되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그 생각이 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오류다는 거예요 뭐냐면 생각은 생겼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런 허무한 현상을 나라고 하면 내 인생은 허무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리가 있다는 거죠 본질이 있다는 거죠 이 대목 지금 이해하시고 엄미되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은 미국에 가서 한국인이 어느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 똑똑한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이나 이런 그 똑똑한 사람들을 굴복시킨 지적으로 아니 지적이라기보다 영적으로 굴복시킨 한 조그만한 키의 한국인 많은 미국인 제자를 둔 숭산선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숭산선임께서 미국에 가서 그 똑똑한 미국의 천재들을 굴복시킨 대목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생각하는 나를 나로 알고 있던 사람한테 나는 생각도 하지만 생각 안 하기도 한다 그때 나는 없다 진짜 여러분 음미해보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하지 않을 때 그 생각하는 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죽었습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설복시킨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을 나는 생각한다고 나는 존재한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너를 괴롭게 하는 장군인이야 너는 생각하는 나를 프라이드로 삼지만 그게 바로 너를 괴롭히는 악마의 속삭임이야 그게 그 생각에 속아서 그렇게 인생이 괴로운 거야 그럼 어디에 자유가 있는가 어디에 그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어디에 행복 어디에 우리의 평정심이 있는가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가짜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나는 가짜예요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허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나는 없다 에고는 없다 그런 아상은 없다 그러면 그럴 때 지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예 예 한 것이 있잖아요 자 예 할 때 나는 지금 생각해서 예라고 답변해야지 하고 예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그냥 하잖아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많은 시간을 생각 안 하고도 이렇게 살아요 무심하게 청소하고 무심하게 설거지하고 무심하게 산책하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 끝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라서 이렇게 마실 때 행복하지요 생각이 없거든 그때는 청소하고 난 뒤에 몸을 쓰고 난 뒤에 따뜻한 해사를 받으면서 차 한 잔 마실 때 생각이 없거든요 그때가 행복이라고요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살아있잖아요 생명이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저절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김 암흑에나 이 암흑에나 박 암흑에 가 똑똑할까요 아니면 이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온 생명이 나보다 더 똑똑할까요 애고가 똑똑할까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본질인 이 생명 자체 이 영성이 똑똑할까요 영성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영성한테 맡기면 될 거를 얼마나 쉬워요 알아서 다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는데 불편하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는데 힘드십니까 왜 힘이 안 들까요 여러분 안에 영성이 하기 때문에 이 영성을 불류불자들은 부처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맡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못 맡겨요 애고가 나서서 애고는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수업이 모든 걸 다 풀고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수업은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때 생각하는 나는 없다 여기까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아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해요 이게 뭐지요 이게 뭐지요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뭘까 해요 뭘까 하면 생각이 일어난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절대 몰라 절대 알 수 없어요 생각은 구름이에요 뭘까 하면 벌써 구름이 쫙 껴가지고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의 본질을 아직 확인을 못했다 왜 못했는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의 벽에 막혀 있다 생각의 벽에 눈이 막혀 있다는 것을 신봉사라고 한다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심안이 안 열렸다는 거죠 육안은 열렸지만 심안이 안 열렸다 왜 안 열렸는가 생각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면벽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때 벽이라는 것은 이런 벽이 아니라 생각의 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치유가 되고 깨달음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저의 문제 제기는 근본 문제 생각하지 않을 때 깨어있는 이거는 뭘까요 이거 여러분 푸셔야 돼요 제가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물을 직접 마셔봐야 차고 더운 줄 알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답을 다 풀어주는 수업은 재미없는 수업이에요 그거는 현상에서 하는 수업이에요 본질을 공부하는 수업에서는 철저하게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뭡니까 그리고 답은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좀 답답하시더라도 답답하시더라도 이것이 진짜 공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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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